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페이스북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하지만 애플 신제품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또 한 번의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같은 섹터별 영향력이 우리 주가에도 그대로 녹아든 하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부분은 전일 코스피가 동시만기 이전에 석 달여 만에 2000선을 탈환한 데 이어서 오늘 동시만기를 맞아 장 초반 한 1시간 정도 흐른 지금에는 2000선 정도에서 쉬어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수 기준은 그대로인 듯한데요. 오늘 만기 효과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틈을 타서 4월 연속 오르는 건 코스닥인데 53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쪽에 계속 랠리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보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미리 보여드리죠. 매해 마녀의 날이라는 9월 코드로플 비칭대요. 코스피가 2000선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일 회복한 2000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우리 투자증권 강연철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좀 시원해졌고 코스피도 동시만기 전에 약 석 달에 만에 2000선을 종가상 돌파했습니다. 그 배경도 궁금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한 2200, 2300까지 갈 수 있는지 전망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만 좀 돋보이는 상태지만 수급의 이면에 깔려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두 달 전만 해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좀 상당히 많이 줄이는 분위기가 우세했었는데 미국의 추구 전략을 전후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선호했던 인도나 인도네시아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이고요. 투자처 간의 어떤 그런 자산군 변동이라면 이게 뭐 1, 2주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적어도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시아 시장 내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변화는 좀 더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단순한 안전처만이 아니라 최근 중국 경기와 선진국 경기가 같이 회복되고 있어서 한국은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경우 민감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 플러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어서 단순히 이제 상징적 의미인 이천선을 너무 저항선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의 경기 서문과 같이 시장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디스밴드를 주신다면요. 또 어떤 전문가는 한 2050에서 이번에 또 밀릴 가능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펀더멘터리 뒷받침이 안 되면 외국인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된다 하시면서요. 일단은 뭐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거의 2년 동안 계속 줄이다가 오히려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는 거고 반대로 사실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번번에 한 2000선 초반에 갈 때마다 말씀하신 게 2050여라고 불리는 매물병에 갈 때마다 주가가 밀려 있었 거죠. 사실은 주식을 계속 들고 항공물을 받던 사람은 오히려 2000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이고 한국 주식이 없었다가 이제 채워가는 외국인은 오히려 크게 저항감을 갖지 않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대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 이면에 깔린 의미.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이만큼 사줬나를 짚어주셨는데 한 14월에 동안 전액 중과 기준 5조 2천억을 샀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사줄까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계속 사준다 할지라도 매수 강도는 조금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추석 전으로 해서 미국의 FMC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은 미국의 추구 전략이 시행됐을 경우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보다는 항공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투자다라고 본다면 FMC 회의 이후에도 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요. 또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기억하시면 벵가드 같은 약간 매도 물량이 있어서 외국인이 항공분을 거의 10조 이상 팔아놨다가 다시 이 부분을 좀 되사는 모습이어서 아무리 짧게 봐도 사실은 올해 하반 연말까지는 물론 금액은 사실 하루에 7천억, 8천억씩 산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매수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FMC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사실은 이제 벌써 9월 FMC 회의에서부터 양쪽 안의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는 규모가 때문에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정사실화해도 됩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외국계 자료나 실제로 미국 증시나 여타 주식 시장을 보셔도 FMC 회의는 다음 주 화소에 열리지만은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점차 회복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미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FMC 회의에 대해서는 우려감보다는 중립적인 정도의 재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FMC 회의가 올해 9월부터 서서히 양쪽 안을 축소해 가겠다. 이 부분이 이제 시행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의외로 17, 18일에 상황이 그래서 먼저 양쪽 안의 축소를 좀 지연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이 부분을 좀 더 부확실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된 재료는 스케줄대로 따라간다면 주가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9월 FMC 회의 이후에 물론 이제 우리 추석 전후로 해서 독일 총선까지 껴있습니다마는 지수는 부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조금 더 탄력 있게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겠군요. 사실은 이제 원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 좀 쉬지 않겠느냐 이 분위기인데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오늘이 쿼드러플이라고 불리는 선물 쪽 옵션 만기인데 오늘을 잘 지나가면 또 연말까지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 쪽도 배당을 노린 기금 자금들이 적어도 4조에서 6조 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 배당과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 또 3, 4분기하고 4, 4분기는 원래 계절적으로도 국내 실적들이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봤을 때 오랜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9월 달에 원래 위기론으로 대두됐던 FMC 회의, 독일 총선 이런 부분들이 걷어지고 나면 추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악재가 오려 거둬진 이후의 방향성이 우상향이라면 매수 기조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천선에 이미 코스피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여쭙고 싶어요. 한간에는 이제 미련을 못 버리는 특별히 코스닥이 이제는 길을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코스피의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요? 일단 쉽게 말한다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천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주도주들은 비교적 뚜렷한 흐름입니다. 자동차, 조선, 아하, 아이티 같은 경기 민감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일부 중소형주나 코스닥도 이 부분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거래서도 2050을 확실하게 뚫고 코스피가 더 갈지 안 갈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을 확실하게 뚫고 간다고 보신다면 기존 주도주 내에서 1등주나 2등주를 압축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못 뚫을 거다. 이건 오히려 조정을 감안하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으로 가시기보다는 혁명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시고 시장의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위쪽으로 시장이 더 간다에 베팅한다면 기존 바닷건에서부터 올라올 때 주도주 가운데 1, 2등주로 압축하자라고 하셨고 또 한 케이스는 뭐였나요? 만약에 시장이 안 된다. 박스권을 못 뚫을 것 같다고 해서 중소형주로 코스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여서 부분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전략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아예 조금 더 더 따라가 보던가 아예 조금 이익을 챙기던가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코스닥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거래소도 중소형주가 사실은 지금 방향성을 못 갖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도 부분적으로는 올라오고 있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2050에서 2100이라는 기존 박스권을 확실하게 뚫고 난 이후에 거래소 중소형주나 코스닥도 이 부분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에 좀 더 코스닥 대형제에 좀 집중을 하신 이후 중소형주나 코스닥 교정을 열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아직 뭐 코스닥도 확실히 2000에 안착 안 했는데 코스피도 너무 코스닥부터 또 관심을 갖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코스피부터 안착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군요. 지금까지 2000 이상에서 향후 시장 전망과 또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연철 팀장님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속보 전해드립니다. 9월 금융통합위원회 열렸는데요.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에서 출구 전략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준금리를 우리 혼자 움직이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었는데요. 역시 전문가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선무시장 동향과 만기, 오늘 동시만기인데 필요한 전략 짜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동시만기. 시간은 흘러흘러 오늘까지 왔습니다. 262선을 확실하게 조금 넘어서는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에서 여론으로 발표가 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위쪽으로 땡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과연 현재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창구와 투신창구의 매도, 시장 출발과 함께 매도로 계속해서 확대, 이 부분 끝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정확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위쪽으로 베팅을 시작했다는 것은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쥐지, 즉 내가 이 본문에서는 완벽하게 졌다. 더 이상은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매도 포지션 자체를 롤오버라는 물량들을 빼고 현재 들어오는 물량들을 다 청산성으로 순시로 확정지음수 위로 땡겨주게 되면 외국인들은 위로 얼씨구나 하고 더 땡길 것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고요. 그 속에서 오늘 그만큼 위아래가 다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외국인들 부근에서 만약 금융투자와 투신, 그 다음에 누가 보태줘야 되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마저 매도를 잡으면서 기관 쪽에서 하방 쪽으로 밀어버릴 때 외국인이 오늘 물량을 얼마나 받아주나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쇼타임이 하방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싸움 붙었는데 외국인 지금까지 관망하다가 기준금리 동결을 확정 짓고 현재 위쪽으로 매수 베팅을 했다라는 거 가장 특징이니까 이 얘기는 즉슨 외국인들은 최대한 밑으로 갑자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 눈 감고 있다가 위로 쏠 준비한다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기이배틀성의 변동성이 출발했을 때 그 주체는 개인입니다. 어제 이후에 어제 종가 무렵에 끊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여기인 개인들 포지션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들리는 내용으로는 저도 지금 체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외국계 자금 중에 일부 아시아계 자금하고 그리고 이 부분 플러스 자문사 인덱스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아시아계 자금과 자문사 쪽의 인덱스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롤 오버 자체가 개인 창구의 특정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승부수를 보는데 위쪽으로 땡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은봉들의 패턴들 즉 이런 패턴들의 눌림 조정들이 나오는 것이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이가 이것은 오후장 들어가서 중요한 결정 키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키가 지금 위로 들었다라는 것에 기관계 쪽이 죽어라 때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이거 다 받아주고 위로 땡길 수도 있다라는 것, 상방 슈팅을 시장의 우려와 상관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이제 하방 포지션이나 그림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어차피 매수차익장구와 매도차익장구의 괴리율이 지난번에 이 정도 폭이 있었다라면 지금 폭이 반폭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스켓이 성당이 비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모습으로 견주어서 본다라면 역시 동시효과 마감 쪽에서 시장에서 베이시스를 백워로 만들고 나서 역시 다음날 영락없이 컨텐커를 만들면서 차익과 비차익을 모두 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미 외국인들은 롤오버 할 만큼 거의 다 했다. 안전하게 넘겼고 괴리율 자체도 2.0대 부근에서 넘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근 업무를 거래되는 것까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치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오늘 특히나 오전장에서는 그동안 부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제자리로 일단 갖다 놓고 만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개인들의 강도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거든요. 매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면 결국은 상방도 제한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의 중요자리 부근에서 이제 들어오고는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서 개인들마저도 매수가 확대되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고점이 거의 이벤트성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슈팅이 울트라 초대박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않을 것 같다. 상방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될 시에만 고점 매도를 좀 때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확정으로 매도 전환이 되어지만 하방 이벤트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보고 이것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조금 도깨비 장세로 짧게 짧게 끊어내는 전략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싸움은 가장 크게 붙은 것은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의 도합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들의 싸움에서 금융투자와 투신이 먼저 쥐지를 선언할 것이냐. 내가 쳤다. 다음 물에, 차월물에 승부 보겠다라고 할 것인지 외국인들이 아니면 좀 도와줄게 롤오버를 했으니 가서 보자. 이렇게 잡을지 지금 기로에 있는데 아직 이벤트 제대로 안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황금라인 잡으면서 그림을 시나리오를 하나를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저는 이제 차트에 보면 우리 뚱띵이들의 패턴들을 보는데요. 결국 이 뚱띵이와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에 주도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주체들에 의한 만들어지는 봉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전에 보시면 출발 갈까 10분봉에서 보면 상당히 장대 부분의 위아래 꼬리를 만들었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몸통이 되게 약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방향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에서 전전일에 의해서 이미 이날의 이 장대 양봉과 여기서의 양봉과 여기서의 장대 양봉에서 롤오버 포지션을 다 만들어주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관점으로 놓고 한다면 금일의 황금라인은요. 지금 올라타고 있는 시점인데요. 262.90으로 설정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마지막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은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이번 금일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오전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들고 온다면 이렇게 시장이 여기를 제가 지금 다시 이쪽으로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린다면 시장이 찌글찌글 유지를 하는데 위쪽으로 조금씩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오후장 스타트 특히 아마 이번 주의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저들의 평균 스타트 점은 12시 20분을 전후로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 쇼타임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면서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은 이게 지금 확률상 높은데요. 이러면서 막판에 여기는 제가 물음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만기결제수는 이미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치라면 여기를 갖다 놓게 되면 지금부터 이렇게 상해 출발과 함께 이렇게 그냥 없다가 이 개인들 포지션 때문 같은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패턴 그래서 만기결제수는 계속 물음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낮기 때문에 이건 오픈을 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와 아래가 다 있다.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수급의 추이를 좀 보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최대 싸움은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고 현재 262.90이 되게 중요한 싸움이 붙은 이유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최대 맥시멈 만기결제 포함한다라고 하도 최대 맥시멈 3.6포인트 정도 상방이 하나 있고요. 하락 쪽은 지금의 양광구조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위아래 폭을 만들면요. 오늘 만기결제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낮은 부분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자, 위아래를 흔들어내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하방을 민다 그러면 위로 상방은 제가 3.6P라고 그랬죠. 아래쪽으로는요. 한 지금 기준 쪽에서 7P 이상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그냥 즐기시는 템포가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난 만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추세는 상방이다. 눌림맷을 잡고 대응하자. 대신 짧게 보자. 오늘 만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이제 열심히 위아래 양방이 다 열려있다 하면서 레인지 주실 때 계산 좀 해보니까 결국 256, 266 양쪽이 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만기결제지수는 이미 나왔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결제지수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치시면 우리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동시간대 매매를 하시는 데 도움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동시만기 아주 시원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김도영 멘토님의 말씀대로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2004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더운 특징주 보여드릴게요. 네, 오르는 종목 가운데 오늘 동부건설 얘기가 아침부터 나왔었죠. 자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가 큐오캐피탈 쪽에 매각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고요. 현진 소재는 지금 최근에 단조주의 상승 랠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 5천원에서 7천원까지 오는데 4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영화 관상의 배급사로 알려져 있죠. 전일부터 이미 영화 관상은 추석을 겨냥해서 개봉을 한 상황인데 흥행 기대감 때문에 어제미 외국인들이 상당한 물량을 사줬고요. 오늘까지 연이틀 3%대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조세 종목 보실까요? TPC TPC는 8월 전달에 한 2배가량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9월 들어 약간 찰실현 매물이 나오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요. 경봉은 실적이 조금 악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7%대까지 허용했었는데 낙폭을 다소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우선주 시장 강세에 따라서 이상급 등을 보여줬었던 우선주들이 오늘 일제에 하락하는데 어제미 약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었고 오늘은 확실히 급락 쪽으로 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업특징주 분석을 먼저 들을까 합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으로 가서 원상준 대리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동부건설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단조주 사고 싶은데 못 잡은 분들이 대응법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진 소재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솔루션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가 사모펀드에 명확된다는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이번 딜을 통해서 약 한 1400억 정도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동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신용등급이 BBB 마이너로 시장에서 민평금리가 한 8에서 10%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딜을 계기로 신용등급 상향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자금 조달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금융상한가를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상한가는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일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추경매서는 주의를 하시고 좀 눌림목이 있을 때 단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진 소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풍력발전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가 미국인데요. 미국 풍력발전 시장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 대비 한 18%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풍력 테마주들이 연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진 소재의 경우에 여타 풍력 관련주들 대비해서 가장 강한 상승 풍력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원 7,080원 70원 왔다 갔다 하는데 7,000원 언더에서 매수 가능하시면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은 6,850원 손절 잡고 장중 단타대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봇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 테마라는 것 자체가 기름값이 많이 뛰고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대체 에너지 테마인데 지금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뛸 여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대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플렉스 입니다. 전일 동세 신장영화인 관상이 개봉을 했는데요.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추석 시즌 예매율이 시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1위 했던 영화가 타짜였는데 타짜가 50% 정도 예매율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4% 정도 더 높은 54% 정도의 예매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상 개봉 이전에 7월 중순에 미스토고라는 영화를 미디어플렉스 에서 개봉을 했었죠. 그런데 흥행 참패가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본에 그때 나왔었던 적자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플렉스가 4,89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9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격은 4,800원 보시고 매매 대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코는 예상외로 흥행이 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 관상 대박을 한번 기대해보자. 어쨌든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미디어플렉스 가격도 감사드리고요. 현진 소재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필요한 손절 라인까지 잘 전해들었습니다. 동양중권 원상준 대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운즈 분석 곧바로 이어서 들어볼까 해요. 유진투자중권으로 가겠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3D 프린트 테마로 같이 엮이면서 지난달에 100% 2배가량 급등했었던 TPC가 9월들에 약간 조정받네요. 지금 오늘도 370원 정도 빠지면서 4% 정도 빠진 지금 775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됐는지 수급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MACD도 이제 조만간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고점인 9290원에서 7750원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보이더라도 박스권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박스권을 유지할 때 매수해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반등을 할 때 박스권으로 진입을 할 것 같으니까 반등을 할 때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경봉입니다. 경봉 오늘 6% 가까이 빠지면서 180원 하락한 280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전문 전문 업체인 경봉이 올해 적자 늪에 빠졌습니다. 상반기에 주력 사업이었던 ITS의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영업적자를 기록했고요. 하반기에도 터너라운드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대량의 매도세와 함께 지금 6%대 빠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로 보던가 수급으로 보던가 볼린저 하단을 돌파를 하면서 하단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봉을 보유하신 고객님들이라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수산중공우 인데요. 오늘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요인인데 지금 우선주들을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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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시겠지만 차익 실현을 하시던가 비중을 축소를 하시던가 매물대를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니까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LG화학 현대산업 비롯해서 30개 넘는 종목에 거래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ELW는 15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난감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날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난감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거래 체결 지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고 그러시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좀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리님도 똑같이 매매하고 주문 받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일부 종목에 대한 거래 체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전문가님의 안심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 들어볼 수 있었네요. 안상현 대리님 그 밖의 다음주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소 포인트가 2,8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의 오늘장 전략 필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김동석 의사님은 당초 가장 시장을 강하게 보셨던 분인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소위 폭풍 매수 하는 것을 바라 향후에 대단히 큰 장이 하나 설 것이다 이런 예고편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순환매 얘기하시면서 IT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 정동 전문가님은 최근에 조선철강 화학 조선철강 기계 건설까지 다 올랐는데 화학 쪽에 2차 랠리가 아직 안 보여서 순환매 측면에서 화학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코스닥의 중소용지의 점진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도 하셨었고요. 공원배 연구원님이 특별히 동시만기 전망하시면서 스프라이드 보평가 베이스 강세 감안했을 때 긍정적 만기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 밖에 김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님께서 이천 위에서의 증시 전망에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9월 FMC 회의에서 QE 축소가 되더라도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손오의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주도주 내 옐로우 집으로 압축해서 대응해보자 이런 의견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정권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도 뵀는데 일단 공감 의견 몇 개나 보이시는지요? 네 두 개 정도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대량 순매소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로 이런 매기세가 조금 더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대형주를 상당히 순매소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형조선 3사나 자동차 그리고 건설 화학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대부분 단발성 매수라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수주는 대형사 쪽으로 들어가오고요. 이 대형사 쪽으로 수주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하청업체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도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중소형주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럽다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코스닥 위주의 포트폴리오만을 꾸리고 계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코스닥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점진적인 키맞추기 정도의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코스닥 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하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연 코스피로 넘어가는 게 맞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로 넘어가는 건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코스피로 넘어가서 수익을 볼 기대수익률보다는 하락했을 때의 기대수익률이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길목지키기의 관점에서 코스닥 쪽에서 버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코스톡 쪽에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업체들 조선 기자재나 화학중공업주 기자재 업체들로 포트를 조금 변경하시면서 그쪽에서 기다리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코스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코스닥을 미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양이 워낙 누렷하게 보이고 있죠. 프로그램 비차익 모두 다 코스피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도 보유를 하시는데 양쪽 다 포트 변경을 조금씩 하실 필요만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뒤늦게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갈아타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의 사상 최고가 뉴욕 전시에서 경신으로 인해서 SNS 테마가 다시금 형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 관심주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아프리카 TV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TV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넷플릭스 때문이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설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유통시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프리카 TV도 그렇게 다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은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위기나 매출액 대비에서는 상당히 고평가임에도 매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미디어나 컨텐츠 업체들 대부분 PR이 30대가 조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 만 500원에서 만 1,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R로 봤을 때 한 35대에서 40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만 2,000원에서 만 3,0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밸류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만원 손절 라인은 확실히 지켜가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고평가 부분이 부담일 수 있지만 아프리카 TV를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잡고 약간 눌림시에 들어가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얘기 동부정권 박성일 대리님으로부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추천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동심환기에 또 한 번의 변곡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중국장이 개장했습니다. 분위기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커창 총리가 보니까 하계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성장률 7.5%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타기관 쪽에서도 중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최근 지금 시장에서의 지표 호전 속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금 리커창 총리의 언급들은 중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도이치뱅크에서는 중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3분기 중국의 국내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에 7.7에서 7.9%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4분기도 7.8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메릴린치 또한 2013년도 GDP 성장률 상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외국계 기관들의 GDP 성장률 상향 조정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재정부에서는 중국의 8월 재정 수입 또한 9%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무게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8월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625억 위안하로 나타나면서 부동산주들은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조금은 소외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소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소 0.34% 하락한 2233.75 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준에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행보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좋지만 석 달러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해 종합지수 2200선 정도에서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심환기가 맞는가 할 정도의 흐름인데요. 굉장히 동심이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상황 먼저 살펴보자면 현재 외인들의 수급상황 천억원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선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물도 역시나 수급이 긍정적이죠. 대부분 조금 롤오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좀 정확하게 좀 맞춰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관련주로서 추석 특수 관련해서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련주역시나 관심이 있길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살펴보고요. 오늘 관련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영인 종목이 총 이제 한 6종목이었는데요. 인성정보가 오늘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5,770원 기준으로 해서 3.03% 목표가 도달했고요. 저희가 5,600원에 살았죠. 5,780원까지 올랐다가 약간 밀려있네요. 지금도 2% 정도 수익 중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캠트로닉스가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SM이 거의 보악권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1%가량 수익 중이고요. CJCGV도 2%가량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이즈게임즈도 1%가량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대오엔정병이 수익 중이고요. CJCGV도 굉장히 상수복이 가파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목표가 달성 아마 내일장에서 몇 개 종목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대부분 종목도 전부 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좀 가시가지면 좋을 것 같고 좀 그중에서 인성정보라 CJCGV 오늘 영화 관상이 어제 개봉했는데 37만 명이 봤답니다. 굉장히 많이 봤죠? 얘기 좀 잠깐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성정보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인성정보 지금 오늘 5700원대 흐름인데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다시 21선 위로의 상승을 좀 준비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는 일단 제외는 시키지만서도 조금 장기적인 추세를 보실 분들은 이 종목 실적 괜찮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CJCGV입니다. 지금 3.5% 급등을 하네요. 관상효과 대단합니다. 지금 적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월달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8월 관객수 얼마를 말씀드렸죠? 2800만 명 굉장히 많은 수 또 하나 9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00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 원이나 티켓인데도요. 이 추세를 볼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3000만 명 이상 볼 때 9월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아마 영화관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잘 가고 있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줄도 그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대응 전략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요. 역시나 9월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또한 종목은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좀 상승을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CJ, CGV 말씀드리지만서도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관상과 가장 관련 있는 영화 수혜주인 것 같아요. 미디어 플렉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명을 한번 먼저 좀 드려볼게요. 오늘 굉장히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장 시가부터 해서 굉장히 4,900원 시가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4% 가까이 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미디어 플렉스를 추천을 드릴까요? 제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강한 모멘텀. 자 관상 지금 설국열차가 지금 현재 통계로 한 930만 명 정도가 봤고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천만 명은 못 넘을 것 같네요. 하지만 관상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상 최대 개봉일 기록을 지금 갈아치웠습니다. 그게 광해였나요? 그럴 겁니다. 광해에 실적 16만 명이었는데 2배 이상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37만 명 거의 38만 명 수준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럼 주말까지 해서 최소한 100만 명은 당연지수하고 150, 200만 명까지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차트도 보겠습니다. 자 차트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플렉스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주가가 이때 왜 빠졌나요? 지금 5,9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쫙 밀리면서 4,000원까지 밀렸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스터고 때문이었죠. 자 미스터고가 흥행에 참패를 했어요. 130만 명? 150만 명도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미디어플렉스는 미스터고를 제작을 참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은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상은 미디어플렉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참여를 했어요. 한 30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자금을 제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이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는 또 22일 전을 타고서 다시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충분하게 전고점 한 5,500원 라인인데 돌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수급상의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수급상의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크게 뭐 들어오는 부분은 눈에 안 띄는 흐름이지만 외인들과 기관의 모습이 최근에 약간 변화한 특히나 외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한 적이 드물었거든요. 아마 추가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좋은 수익이 또 추석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럼 미디어플렉스는 대박을 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제가 좀 몇 번쯤 가지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BH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이 좀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이제 박스권 돌파 이제 했습니다. 이제 박스권 돌파 했고요. 자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제가 수요일날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오후에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이 3% 정도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5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화되어 있다. 자 이 박스권 말씀드리는데 이 박스권 내 8월 한 달 내내 머물었던 이 구간이에요. 이걸 지금 뚫고서 이제 올라가는 딱 그 초입이라고요. 보통 이렇게 박스권 내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 박스권 내에서 이 고점을 딱 뚫고 올라간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요. 이렇게 지금 짧게 횡보한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거든요. 이 구간대 매수를 하시면 충분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데 수급 모멘텀이 또 같이 있습니다. 자 수급 보이시나요? 기간들 빨갛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종목은 크게 안 갑니다. 이거 지금 약간 스프링처럼 눌렸다가 한번 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 마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BH 혹시나 매수하신다면 한 3% 이상 수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릴까요? 추석 연말까지 연말 9월달 말까지 모멘텀이냐 아니면은 IT 실적주냐 차트가 이쁜 종목이냐 둘 다 차트는 굉장히 이쁘죠?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은요 주말에 영화 한 편 좀 보시는 거 어떨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디어 플렉스를 말씀드려볼게요. 미디어 플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 정말 차트상의 흐름도 이쁘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주말에 관객수에 따라서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저희 그 포인트 노리자고요. 길게 보지 말고요. 그 포인트 노려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870원의 흐름인데요. 현재 창 볼게요. 4870원에 못 사네요. 살 수 있겠습니다. 4870원 까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4870원에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목표가는 3% 이상 가능하지 않나 충분히 5천원 이상까지 한번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이 난다면 그 이상까지도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CJCGV도 잘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디어 플렉스를 말씀드려봤고요. 아마 CJCGV랑 같이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꼭 좀 홀딩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내만의 선물 기다려도 될 것 같네요. 출발 중심 화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